안녕하세요. 혜연유학원의 지니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쇼얼라이트의 양자연 메이저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대학교는 종합랭킹, 미국의 종합랭킹은 7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랭킹이 굉장히 높은 대학교네요. 총 학생수는 14,000명 정도이고요. 국제학생 비율은 15% 정도입니다. 교수 비율이 11대 1위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세요. 아무래도 워싱턴 DC에 위치해져 있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 분들이 많이 연설하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와이트하우스에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도 저희 졸업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93% 이상의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웨이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90% 이상의 학생들이 인턴십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메리칸 대학교 랭킹도 높고 수도 워싱턴 DC에 위치하는 대학교인데요. 어떤 전공들을 추천할 수 있나요? 커뮤니케이션 전공도 추천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이 뭐야 하는데 운영말로 하면 방송국학과죠. 방송국학과 추천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국제학, 정치외교학 왜냐하면 수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전공들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행정학, 국제법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석사과정으로 행정학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다양한 일원 쪽 분야에서 외교, 일원 쪽 분야에서 전공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수상 학생 비율도 작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립대학교들은 사실 학교가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학생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교수님도 이 학생 잘 사실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립대학교는 굉장히 친밀하게 굉장히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동문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와서 연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립대학교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키나 어떤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1학년은 여기서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하고 2학년은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제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좀 더 상위 랭킹의 학교들로 접하는 학생들도 꽤 발생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학비는 이제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비가 많이 비싸겠죠? 사립대에서? 맞아요. 학비는 조금 비싼 편이기는 한데요. 5만불대이고요. 하지만 글로벌 전용으로 입학을 했을 때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학금을 수령하게 되셨을 경우에는 그래도 학비가 절감이 되죠. 네. 장학금은 이제 얼마까지 될 수 있을까요? 장학금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수령했던 학생의 경우에는 15,000불까지 지급을 받았고요. 사실 매년 장학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성적 장학금이긴 하지만 첫 해 입학하셨을 때만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학비는 조금 부담이 된다. 하지만 랭킹이 높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학 조건은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입학 조건은 4.9등급 이내로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입학을 할 수 있는 학교이고요. 이 학생들은 다이렉트로 입학하시는 것은 아니고 1학년에 똑같이 입학은 하시지만 영어 점수가 요구되는 기준이 조금 낮아요. 그런 만큼 학생들이 영어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보강 수업이 추가가 되고 1학년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등급으로 내신 등급을 합니다. 4.9등급 이라서 가능하고요. 그런데 사실 4.9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아메리칸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워싱턴 데스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면 편입을 위해 도와주고 있는 그 과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트랙이 있고 편입을 위한 트랙이 있기 때문에 그 트랙으로 지원을 하게 되시면 5등급까지도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등급으로 입학을 하셔서도 GP3.0을 유지하시면 사실 아메리칸에 남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더 높은 대학교로 지원을 원하실 경우에는 SAT 준비라든지 어떠한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 그리고 편입 전문가 선생님들이 함께 도움을 주고요. 학비는 동일합니다. 사실 아메리칸에도 남을 수 있고 다른 대학교로 입학을 할 수도 있어서 보통 선생님들이 20위권 대학교도 입학을 했습니다. 그냥 입학해서 아메리칸 대학교로 진학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다른 대학교 좀 더 높은 대학교로 편입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심장인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해연용원의 진협바였습니다. 쇼얼라잇의 양자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